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림책 읽는 여우콩이에요. 이제 곧 친구들이 기다리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다가오는데 어린이날은 도대체 누가, 왜 만든 것일까요? 오늘은 어린이날을 만드신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에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풍덩! 나를 어린이라고 세상에 알려준 방정환 어려운 천자문을 읽는 게 얼마나 재미없는 일인지 알고 있니? 글을 목청껏 읽는 건 또 얼마나 짜증나는데 목소리가 조금만 작아져도 할아버지는 금세하라. 하늘 천 따지, 검을 한 두를 황 정환아, 밥을 안 먹었느냐?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 삼촌은 학교에 다니는데 나만 집에서 이게 뭐야? 난 할아버지 몰래 학교에 가는 삼촌을 따라갔어. 넓은 마당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 히히, 나도 같이 놀자고 해야지. 그때 종치는 소리가 나자 아이들은 황급히 안으로 몰려들어갔어. 나만 혼자 덩그러니 마당에 남았지. 몰래 교실란을 들여다보는데 누군가 날 톡톡 쳤어. 난 이 학교 교장이란다. 너도 학교에 다니고 싶니? 네. 아직 어려서 안 되지만 댕기머리를 자르면 내일부터 학교에 다니게 해주마.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였어. 야호! 이제 나도 학교에 다닐 수 있다! 나는 자른 댕기머리를 흔들며 집으로 돌아왔어. 곧 불호령을 맞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지. 내 머리를 본 할아버지가 나를 호되게 꾸딪었어. 이놈!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과 머리카락을 소중히 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더냐? 그날 난 눈물이 쏙 빠지게 회초리를 맞았어. 하지만 학교에 다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으니 미칠 거 없는 날이었지. 난 학교에서 인기 만점이었어. 그림도 잘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잘 지었거든. 이웃집에 사는 화가 아저씨가 내 그림을 칭찬할 정도였어. 어느 날 화가 아저씨가 나에게 환등기를 주셨어. 네가 그림을 직접 그려보면 더 재미있을 거야. 작고 낡았지만 정말 신기한 물건이었어. 이렇게 신기한 물건을 나 혼자 볼 수는 없지. 난 밤마다 아이들과 함께 환등기를 보았어. 내가 직접 그린 그림을 넣어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지. 에헴, 뻐드렁니 토끼야. 나랑 연궁 구경 가지 않겠느냐? 아이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며 배꼽을 잡고 웃어댔어. 아, 진짜 웃겨. 어른들도 슬그머니 끼어들어 웃어댔어. 하하하, 정한이가 타고난 이야기꾼이네. 미동 보통 학교를 졸업하자 아버지가 말했어. 좋은 장사꾼이 되려면 상업학교를 가야 한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상업학교에 들어갔어. 하, 나는 장사꾼이 되고 싶지 않아. 결국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했어. 월급이 적고 일은 힘들었지만 난 무척 행복했단다. 내가 번 돈으로 청춘이라는 잡지를 사서 볼 수도 있고 마음껏 글도 쓸 수 있었거든. 나는 친구들과 함께 글을 쓰는 모임을 만들었어. 쉿,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 사실은 독립운동을 하는 비밀모임이었단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채 살고 있었거든. 연극을 하거나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독립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을 했지. 3일 독립만세운동 때는 사람들에게 독립선언문을 나누어주기도 했는걸. 잡지를 만드는 개벽사에서 일할 때 일본에 갈 기회가 생겼어. 나는 일본에서 일을 하면서 대학에 다녔지. 대학에서 아이들을 위한 연극도 하고 글도 쓰는 모임에 들어갔어. 그러면서 난 가슴 아픈 사실을 깨달았단다. 일본에는 아이들만을 위한 책이나 놀잇감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곰곰이 생각했어. 옳거니, 동화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밤을 홀딱 새워 외국 동화를 번역했단다. 그리고 드디어 사랑의 선물이라는 동화책을 만들었어. 내가 만든 동화책을 아이들이 어찌나 좋아하는지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해지더구나. 난 아동교육 운동을 위한 모임인 색동회도 만들었어. 다음 해에는 우리나라로 와서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지. 나는 잡지를 들고 나가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 얘들아, 내가 신나는 이야기 들려줄 테니 이리 모이렴. 초롱초롱한 아이들 눈을 보자 이야기가 줄줄 나왔단다. 아저씨, 정말 재미있어요. 또 해주세요. 하루 종일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 어린이 잡지를 나눠줄 테니 집에 가서 실컷 읽으렴. 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연설도 했어. 아이들이 행복해지려면 어른들 생각이 바뀌어야 했거든. 어른들이 아이들을 애녀석, 아해놈이라고 부르며 무시하듯 대하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지. 아이들을 어린이라는 말로 존중해 주세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헛소리야. 일하기 바쁜 어른들은 코웃음만 치는 거야. 나는 일본의 탄압과 가난 때문에 웃음을 잃은 아이들에게 웃음을 찾아주고 싶었어.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난 색동의 회원들과 함께 어린이날을 만들었단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어린이날을 알렸어. 5월 1일은 어린이날입니다.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줍시다. 1923년 5월 1일, 드디어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맞았단다. 아이들은 무대에서 노래도 부르고 연극도 했지. 우와, 맨날 어린이날이었으면 좋겠다. 어린이날은 아이와 어른이 함께 행복한 날이 되었어. 얘들아, 어린이날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매일매일 행복하렴. 너희는 미래를 밝힐 소중한 등뿌리니까. 스스로를 소중하게 아끼고 친구들과 서로 사랑하렴. 그것만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란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방정환은 소파 방정환이라고도 부르는데 소파는 잔잔한 물결을 뜻한대요. 아이들 가슴에 잔물결을 일으키고 시간이 흘러 큰 물결로 출렁일 거라 해서 방정환 스스로가 이름 붙인 거라고 해요. 온 마음을 다해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어린이날을 모두 즐겁게 보내시길 바래요. 그럼 여우콩하니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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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